이번 시간에는 우리 노래가락 장단 가사 님들 손수건에다가 배운 노래 그거 장단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이 장단, 노래가락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노래가락 장단도 이제 많이 하셔서 다 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노래하면서 또 하면은 잘 안 되니까 자꾸 처음부터 어려워도 자꾸 초보자들도 장부를 치면서 해버릇하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님들 손수건에다 이거 이 노래는 3박으로 초장에서 38855 중장에서 58855 종장에서도 58855 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워볼게요 근데 노래가락 장단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가 있는데 근데 요거 요거가 이제 정간보잖아요 요거를 정간보 우리나라 악보지요 정간보가 정간보가 우리나라 악본데 요거를 그릴줄은 몰라도 그릴줄은 몰라도 요거 구음만이라도 아시면은 쉬워요 또 요거를 구음을 다 외우다 보면 이거 그리는 것도 더 그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빨간 글씨는 왜 빨갛게 해놨냐면은 요거 덩따쿵 덩따쿵따쿵 요걸로다가만 해서 해도 무방해요 초장 중장 중장을 근데 그러면 여기 쿵으로 마지막에 하면은 그냥 계속 진행형같이 느껴지니까 마지막에 종지형이잖아요 떡 떡 마지막 그래서 종지형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근데 힘들면은 안 넣으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요거를 안 하셔도 근데 기왕이면 끝 맺는 느낌이 나게 종지형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초장 중장에서는 요기 요 빨간 글씨 안 들어가고 요렇게 하시고 종장 부분에서만 덩덩덩 요걸로다가 하시면 돼요 덩따쿵따쿵딱딱 요렇게 종장 부분에서만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 이 종지형은 안 써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왕이면은 하는 게 이제 끊는 맺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해놓은 건데 그거를 제가 초장 중장에서는 요거를 안 넣고 종장에서만 넣는데 어떻게 했냐면 님들일 순수 건의 다 사랑의 자로 술을 놓고 네 모시면 들으려고 가슴 깊이 숨겼더니 선수 건 전키도 전에 이별 두자가 몇 말인가 이렇게 끝냈는 종지형으로 마지막만 그러면 초장 님들일 여기는 이제 5박으로 돼 있어요 그죠? 5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3박이잖아요 님들일 그럼 3박으로 하려면 요 2박자를 빼야 되잖아 그죠? 요기 2박자를 요기를 빼야 돼 3박은 요기 요렇게 3박 3박 요렇게 고렇게 하면 돼요 님들일 요기는 안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님들일 요까지 시작 님들일 그렇지 요기 딱까지 님들일 님들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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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건의다 시작 손수건의다 그렇죠 손수건의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손수건의다 사랑의 자로 시작 사랑의 자로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사랑의 자로 술을 넣어 노까지가 5박이고 마지막 한 글자가 5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노 노 노 요렇게 되는 거예요 술을 노 시작 술을 노 노 고 한 번 더 시작 술을 노 노 고 네 그러니까 3, 8, 8, 5, 5 그러면은 종장 초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중장 중장도 님 오시면 거기는 이제 5박으로 들어가야 돼요 님 오시면 님 오시면 요렇게 가죠 자 님 오시면 5박 시작 님 오시면 네 한 번 더 시작 님 오시면 네 들이려고 시작 들이려고 우리 한 번 더 시작 가슴 깊이 시작 가슴 깊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가슴 깊이 숨겼더니 시작 숨겼더니 한 번 더 시작 숨겼더니 네 그러면 중장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손수건 마지막 중장은 종지형으로 손수건 덩덩덩 이걸로 시작 손수건 손수건 시작 손수건 전기 도전해 시작 전기 도전해 한 번 더 시작 전기 도전해 이별 두 다 가 시작 이별 두 다 다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이별 두 다 다 네 요기 종지 종지형이니까 왼마린 가 요렇게 되는 거야 왼마 시작 왼마 왼마 인 나 정 따 궁 따 까지 왼마 시작 왼마 이 인 나 다 한 번 더 시작 어려운가요? 아니요 안 어렵죠? 두 장 그러니까 5박 8박 이런 식으로 나가볼게요 다시 처음 써부터 님들일 선수 거내다 이렇게 3박 8박까지 시작 님들일 선수 거내다 한 번 더 시작 님들일 선수 거내다 사랑의 자로 술을 넣고 사랑의 자로 술을 넣고까지 시작 사랑의 자로 술을 넣고 한 번 더 시작 사랑의 자로 술을 넣고 네 모시면 드리려고 시작 네 모시면 드리려고 그렇죠 가슴 깊이 숨겼더니 시작 가슴 깊이 숨겼더니 그렇죠 이제 종장 종장은 종지형으로 할게요 덩덩덩 이걸로 손수건 천키 도전해 여기까지 시작 천수건 천수건 천키 도전해 여기 다시 한 번 시작 천수건 천키 도전해 천수건 천키 도전해 천수건 천키 도전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초장 중장 정장 이렇게 한 줄씩 나눠서 해 볼게요 처음에 님들일 선수건에다가 여기서부터 덩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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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딱 풍딱 풍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작 옛날에 님들일 선수건 무너진 손수건 내 자랑에 따로 술을 넣어 네 모시면 드리려고 가슴 깊이 챙겼더니 고수먼 정리도니 이별 두자나 웬 말인가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노래하면서 시작 그들 손수 머리나 사랑에 달고 주름을 놓고 내가 십 년 줄이 길려고 가슴 깊이 생겼더니 고수먼 정리도니 고수먼 정리도니 이별 두자나 웬 말인가 고수먼 정리도니 잘 하셨어요 안 어렵죠? 네 노래가락은 새로운 가사라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음이 다 똑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장단 노래 또 장단 노래 하시면서 장단 잘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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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